8년 전 슈퍼센터 선발전에서 더 세븐에 뽑힌 고도룩힌 대학 출신 에이트레인 한 흑인 가정에서는 이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마리는 여동생 애너베스와 장난치는데 갑자기 조금 이상한 마리 눈치챈 마리의 엄마 마리는 화장실에서 홀로 문을 잠그고 똥타임으로 하려고 하지만 응가가 아니었죠 첫 생리를 한 것 그런데 피는 움직이고 엄마는 들어가지만 바로 죽여버리죠 뒤늦게 아빠도 오지만 피를 터뜨려 아빠까지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동생 애너베스 는 과거였습니다 오늘 4시는 마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초능력자지만 고아인 아이들이 있는 레드리버 유스티투트 마리는 브링크의 책을 읽으면서 히어로의 꿈을 꿉니다 홀로 자상을 입히고 초능력을 연습하죠 과거와 다르게 컨트롤할 수 있고 훈련이 끝난 뒤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한 학생 레드리버에서 성인까지 입게 된다면 엘 바이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끔찍한 곳이죠 그리고 마리가 기다리던 4시가 다 돼갑니다 그녀와 확인하려고 하는 건 히어로 명문대 고돌킨 대학 합격 여부 합격해버렸습니다 레드리버 담당 선생님도 축하해주죠 그 이유는 보호두 성인센터인 엘 바이라는 훨씬 더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마리에게 고돌킨 대학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이트레인 말고도 메이브와 딥까지 배출한 초명문대 고돌킨 대학 그리고 이곳도 슈퍼이오로 사회처럼 랭킹이 있습니다 고아움과 전혀 다른 환경에 설레하고 그리고 마리의 룸레이트는 소위나 할 수 있는 초능력자 엠마 엠마가 햄스터와 스파링한 이유는 유튜브 제작 때문에 히어로는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자신을 알리는 것이죠 에마는 체육시설로 마리를 데려가고 에마가 보여주려는 건 고돌킨 대학 1위 루크 골든보이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케이트 손으로 만지면 정신을 조종할 수 있죠 그리고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안드레 루크와 케이트와 친하고 대련을 하는데 루크는 쉽게 저 털어버리죠 가 아니라 양팔을 찢어버립니다 사실 루크는 개 사이코 홈랜더 같은 성격 이게 아니라 상대방 치료 능력이 있습니다 연출이었죠 그리고 이때 마리도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브링크 교수의 신입생 강의를 신청했지만 시간표에 없는 것 착오라고 생각했지만 거절돼 버렸습니다 수강신청을 받을 때 학생의 SNS 인기순을 고려했기 때문에 듣고 마리는 고아원에서 자라 인스타는커녕 폰도 없죠 그리고 이걸 결정한 건 다시 따지는 이때 브링크 교수는 조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마리는 고아원에서 히어로의 꿈을 꾸며 브링크의 책을 외워버렸고 하지만 책과 다르게 브링크 교수는 그녀를 무시해버리죠 기대와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좌절에 빠진 이때 도망가는 한 남자 그리고 그를 뒤쫓는 경비원들 하지만 개 패고 도망치죠 안드레도 추격전을 보고 약에 취한 남자를 쫓는데 마리는 남자를 멈추지만 안드레 덕분에 남자는 검거되고 지하실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의 구멍 사이로 숲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날 에마는 브링크에게 까인 마리를 위해 공인예술진로를 준비한 학생들을 소개시켜주려고 하고 마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공인예술 쪽 히어로들은 오히려 드라마 출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마도 마찬가지로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마리는 결이 전혀 맞지 않는 마리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시방의 계약을 따내는 히어로들은 1년에 5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보호투 상품팔의 용이거나 엔터테인 용이죠 하지만 마리는 근본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주 친한 관계인 브링크 교수와 루크 루크가 어릴 적부터 두루 날던 사이였고 브링크는 준나 비싼 슈트를 선물해주죠 이미 학교 1위기 때문에 뉴욕시가 대신 돌을 지불했고 심지어 루크가 애니와 메이브에 더 세븐 공석을 메꾸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크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환청을 듣습니다 한편 어제와 함께 도망치는 남자를 함께 잡아 안드레는 마리와 친해지려고 하고 안드레는 통금 시간을 어기면서 루크와 함께 파티에 가자고 하죠 하지만 마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얌전히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에마의 생각은 다르죠 에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세븐 확정이 루크와 친해지면 진짜 히어로 되는 것도 한결 편해지겠죠 하지만 마리는 잊지도 않은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구라를 치지만 에마는 억지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루크와 케이트 말고도 첫 만남을 구렸던 조돈도 있었죠 한편 에마 유튜브에 햄스터와 싸우는 동영상을 올렸지만 악플 밖에 안 달리고 현타가 온 이때 오전에 만났던 학생 리엄에게 메시지가 오죠 파티 전 술을 마시러 잠시 보트타워에 오는 학생들 루크는 혼자 있는 마리에게 가고 루크에게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 악몽 같은 과거를 떠올리죠 그리고 다시 마리는 거짓말을 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한 뒤 마리 사실을 말하셔 그리고 루크도 마리가 고돌킨 대학에 온 이유는 동생에게 자신이 멀쩡한 히어로가 됐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홈랜더와는 전혀 다르게 진짜 따뜻한 루크 에마와 리엄은 사랑을 나누려는데 리엄은 조금 또라이 같은 요구를 하고 리엄의 개또라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에마 하지만 초능력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음식물을 빼내야 합니다 한편 파티장에 도착한 마리 그리고 흔한 미국 대학생답게 코카인까지 하죠 안드레는 권하지만 마리는 거절하죠 하지만 케이트의 권유로 시도하죠 공부 잘하지만 주인공 괴롭히는 미국신 일신들과는 다른 루크의 친구들 조던 마저 마리를 마음에 들어 하죠 진심으로 루크가 더 세븐에 가는 걸 축하해주는 안드레와 조던 하지만 루크는 다시 환각을 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다른 여성한테 집적대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안드레 쉽게 관심을 끌어버리죠 다른 제안을 하고 동전으로 만든 새를 출발시키지만 밀쳐지고 쥿돼버린 상황 동맥이 잘려버려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크와 친구들은 걸리면 퇴학이기 때문에 도망치죠 하지만 마리에게 피해 입은 여성은 엄마와 겹쳐보이고 이번에는 구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져버린 마리 고돌킨이 원하는 SNS 스타가 됐고 브링크 교수도 그녀에게 흥미를 갖습니다 진짜 히어로가 되기 위한 범죄수사학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브링크를 찾아온 마리 브링크도 마리를 인정해 주지만 브링크는 퇴학시켜버리죠 루크와 안드레 조던이 꼬카이 나다 여성이 죽을 뻔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들이 퇴학 당할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정해진 것이고 마리는 엘 마이라로 가지 않으려고 빌지만 아무리 마리가 밖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녀는 부모를 살해했죠 에마를 탓하고 사라진 마리 한편 루크 루크 어디있어? 루크 어디있어? 이번에도 들리는 환청 문을 열자 습으로 변해버리고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사라진 형 샘 좌절에 빠진 마리는 좌절에 빠진 마리는 하지만 마리 마음을 다잡죠 같은 시간 브링크에게 가는 루크 동시에 마리도 브링크에게 향합니다 문을 여는 마리 그리고 루크는 브링크를 재로 만들어버렸죠 바리는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제거하는게 더 편하겠죠 조던을 마주치고 조던은 막으려고 합니다 루크는 공격하지만 2위답게 준나 강하죠 조던은 시간을 끌어주고 결국 기절한 조던 루크가 브링크를 죽였다고 해도 일단 말리려고 하는 찐친 안드레 개 미쳐버린 루크는 안드레를 안아주고 루크는 결심한 뒤 귓속 말을 하죠 공중으로 날아가고 홀로 터져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루크 뒤늦게 케이트는 루크였던 것을 보고 한편에 슐린은 루크 상품처리만 생각할 뿐이죠 학장과 나머지들은 루크를 대신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조던도 열심히 싸웠지만 아시안 바이젠더는 얼굴이 될 수 없죠 결국 안드레로 결정하기로 하죠 그리고 브링크로 나머지 스윙을 빨기로 합니다 그리고 애슐리 학장 인디라와 따로 전화해서 숲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걱정하죠 그리고 루크가 죽은 이유는 아직 주축만 할 뿐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에마는 마리에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지만 마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생을 위해 무사히 졸업해서 히어로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루아침에 10위권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보호투가 지명해 1위가 된 안드레 하지만 조던은 그나마 자신의 랭크를 올려준 브링크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현장에 없던 케이트는 이유를 묻지만 자신의 스승 브링크를 죽였기 때문에 아직 화가 난 조던 1위가 된 안드레 학창과 함께 있던 흑인 남성 폴라리티는 안드레의 아빠였고 하지만 아직 안드레는 루크 생각뿐 모르는 폴라리티 다음으로 마리도 프로필 촬영하러 왔죠 마리가 걱정하는 건 인터뷰 하지만 이들이 꾸미는 대로 대법만 외우면 되는 것 루크가 만났을 때 말했던 그 수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지막으로 안드레를 안았을 때도 알 수 없는 말을 했었죠 안드레는 너무 부드럽게 루크의 죽음이 덮여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알아낼 생각입니다 하지만 마리는 조심할 생각뿐 마리에게는 아직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고 고돌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교수의 애덤의 연기 수업을 듣고 있는 애마 애덤은 과제를 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눈 리엄과 조를 짜려고 하지만 그저 호기심에 만난 것 하지만 저스틴이 엠마를 도와주죠 연락을 받은 마리 브랭크의 범죄 수사학 수업은 학장이 대신하게 됐고 마리는 이 니라 덕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애슐리아의 회의에서 안드레와 마리를 밀어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던은 실제로 시간을 끌어주고 싸웠던 건 조던 자신도 차별당하는 걸 알고 하지만 마리는 오자마자 차별에서 아직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조던은 마지막 부탁으로 생방송 인터뷰 때 자신이 막은 걸 말해달라고 부탁하죠 한편 루크의 엄빠는 계속 집에서 숨어있기만 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케이트는 더 의심하고 한편 에마는 과제를 하면서 저스틴과 가까워지죠 저스틴 유튜브 채널은 만 명 정도 하지만 에마는 훨씬 크죠 에마는 저스틴에게 작아지기 위해 토르라는 비밀을 말해줍니다 인디를 학장은 걱정돼서 불렀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마리 바로 학장은 마리의 상처를 알았고 마리는 솔직하게 더 세븐이 내서 돈을 많이 벌면 여동생을 찾겠다고 하죠 마리가 나가자마자 지하로운 인디라 감옥 안에서 브링크가 죽은 것에 혼란을 느끼는 연구원 그리고 샘의 척추에 루크의 방으로는 안드레와 케이트 하지만 방은 전부 정리됐고 퓨백제로 흔적까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마는 저스틴의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려고 엠마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 페미니스트 저스틴에게 통수를 과하게 맞아버렸죠 그리고 저스틴은 또 친구를 이용해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고 그냥 개쓰레기죠 계속 루크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하는 안드레와 케이트 심지어 CCTV도 녹아있죠 그리고 안드레는 드디어 루크의 말을 이해합니다 아빠 동상의 꽉추를 열어보죠 그리고 안에 있는 핸드폰 루크는 형 샘이 학교지하 수피라는 병원에 살아있다고 하고 홀로 루크는 샘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케이트는 루크를 의심하지만 안드레는 끝까지 가려고 하죠 하지만 곧 있을 인터뷰 때문에 잠시 조사를 중단합니다 무과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조던도 있었지만 인터뷰 대본은 다릅니다 하지만 마리는 약속한 대로 한편 아들을 더 세븐으로 만들 기회로 들뜬 폴라리티 하지만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안드레 그는 루크였던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죠 보성 형님도 두수 접고 들어갈 의리남 안드레 브링크의 방으로 가고 쉽게 지문을 딴 뒤 안드레는 뒤늦게 자신이 조패서 잡은 사람이 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현장에 서는데 성공하죠 한편 안드레의 기회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숲의 직원들은 브링크의 노트홀 회수한 뒤 떠나버리죠 약속을 지키려는 바리 하지만 인터뷰 헤일리는 갑자기 여동생 얘기를 꺼내고 멘탈이 작살나 버린 말이 정추를 놔서 인터뷰를 시작한 것도 뒤늦게 인지하고 조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텔레포럼프터에 있는대로 읽어버리죠 그리고 라이브로 보면서 실망한 조던과 만족한 인디라 인터뷰가 끝나고 에마도 찾지만 에마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리도 가족사진을 보며 슬퍼하죠 마리는 인디라에게 가고 마리는 마음을 열었지만 인디라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숲 유원들을 쫓아온 안드레 평범한 벽이 열리고 우연히 본 경비원을 바로 제거하죠 하지만 천누력자 제압용소를 공격으로 제압당한 안드레 그런데 동료는 갑자기 안드레를 도와주고 동료에게 이상한 요구를 시키죠 그리고 그 뒤에는 케이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능력을 많이 쎈 케이트는 쓰러지고 3년 전 세이제 스코브 정신병원에 온 루크와 케이트 샘은 통제력을 잃었었고 부모가 컴파운드 V로 의도적으로 초능력을 준 것을 맹목했던 샘 심지어 약 때문에 자신의 뇌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생각했죠 루크는 설득하고 잘 수습된 것 같지만 경비는 총을 겨누고 엄청난 괴력인 샘 루크도 리타이어하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샘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루크는 샘이 죽은 줄 알고 죄책감을 느꼈죠 그리고 일어난 케이트 케이트는 능력을 너무 많이 쓰면 동맥류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브링크의 노트북에서 찍은 샘을 보여주고 자신이 개강 첫날 막은 남자가 샘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안드레는 당장 샘을 구하고 싶어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케이트 그리고 두 사람은 미국식 급발진 야스를 합니다 인디라를 만나고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에마 가 아니라 너무 작아져 버린 것 마리도 뒤늦게 능력이 비밀아 알게 됐습니다 마리는 위로하지만 더블 통수를 맞아버린 에마는 위로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다음날 마리는 다시 인디라를 찾아오고 교수 이상으로 인디라를 생각하는 마리 심지어 인디라는 헤일리 밀러가 의도적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동생이 질문을 해서 마리를 흔든 것도 파악했고 흔들리지 않고 프로모터를 읽은 걸 칭찬한 것 마리를 확실하게 밀어주려는 인디라는 그녀를 브링크의 모금 행사에 데려가서 원자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죠 한편 마리의 인터뷰를 보고 분석하면 빨아주고 수업하는 교수 그리고 그녀를 보며 질투하는 폴라리티 폴라리티는 투표를 위해 모금 행사에 가라고 하죠 하지만 안드레 유크의 생각뿐이고 폴라리티는 안드레이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러 온 저스틴 이 아니라 이것도 유튜브 각을 본 것 그리고 브링크의 주도식 때문에 온 애마의 엄마 조던의 엄빠도 브링크의 주도식에 왔죠 브링크의 주도식은 그를 위헌 것보다는 상품과 사람을 홍보하는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도식의 주인공은 브링크가 아닌 마리 마리는 인디라와 함께 구라를 치면서 자신을 마케팅하는데 한편 에마의 엄마는 보트 마켓도 코트니로 소개시켜줘서 그녀를 쇼에 출연시킬 계획 하지만 코트니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에마의 초능력 컴플렉스를 마케팅으로 쓰려고 하죠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한편 조던은 순위를 높이려고 하지만 차별의 혁은 너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던의 부모님은 남성인 조던만 선호하고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편 니엄, 저스틴, 엄마에게 상처받은 에마 화장실에 마리도 왔고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는 어떻게 되실까요? 남자였으면 화해로 완전 합치 오줌을 했을텐데 아쉽게도 에마는 마리가 오줌을 사는 걸 도와주죠 물에 물을 사는 건가요? 그리고 이 와중에 정말 죄송해요 그냥 가족들만이 없지 그리고 너는 너무 무서워 두 사람은 화해해 버립니다 친구들 자신의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한 에마는 자신있게 진짜 히어로 꿈을 말하는데 개 패고 싶은 엄마 컴플렉스를 이용하라고 끝까지 가스라이팅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고 에마는 관둬버리죠 담배를 피는데 찾아온 안드레 그가 에마를 찾은 이유는 루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샘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뒤늦게 앤드레는 너무 위험해서 에마를 말리려고 하지만 합치 오줌으로 자신감을 찾은 에마는 바로 승낙해 버리죠 에마에게 GPS의 태그를 주고 뭔가 불안합니다 성공적으로 샘이 있는 방에 도착했고 GPS를 달려고 하지만 위기에 빠진 걸 모른 채 주도직에 참여한 안드레 안드레는 에마가 걱정돼서 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폴라리티에게 사실대로 말하는데 폴라리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염병이 있는 샘은 에마가 진짜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하지만 샘은 이상하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숲에 적응해 버렸죠 어쩔 수 없이 에마는 동생 루크가 찾는다고 하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죠 바로 의욕을 찾은 샘 한편 마리는 인디를 학창인 자신을 이용해 먹은 걸 귀늦게 해준 지체국 조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리를 조롱하고 빡돈 마리 조던은 믿지 않지만 마리는 사실대로 자신이 한 일을 바라고 마찬가지로 케이트도 어릴 적 남동생이 장난을 심하게 쳐서 이후 경찰을 동원했지만 남동생은 찾을 수 없었죠 케이트는 히어로의 모든 부모님이 돈을 벌고 싶어 자신의 아이에게 컴파운드 후위를 주사했기 때문에 사고는 그들 탓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던은 식사 도구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는 에마와 샘 그런데 비상벨이 울려버리죠 마찬가지로 안드래도 사실대로 말해버립니다 비인도적인 감전을 시키죠 숲 유호는 황급히 뭔가를 찾고 샘이 정신을 차리자 개빡도 내마 귀로 들어가버렸고 죽여버렸죠 빠져나오긴 했지만 조져버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숲으로 온 인디라와 닥터 카르도사 심지어 샘은 보안팀 반이 죽어버렸지만 인디라는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우트가 오면 인디아는 숏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한 신발을 발견하죠 에마와 샘이 도망친 곳은 찾았지만 두 사람은 찾지 못한 상황 점점 일이 꼬여버립니다 안드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렸던 케이트 안드레는 푸짐하게 똥을 지렸죠 한편 에마는 살아있습니다 샘은 루크와 자신만 아는 곳으로 도망쳤고 샘은 루크와 자신만 아는 곳으로 도망쳤고 뒤늦게 에마는 죄책감을 느끼지만 샘은 그녀를 위로해 주죠 뒤늦게 에마는 루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알려주지만 샘은 받아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냉붕해 버리죠 유일하게 자신의 편인 루크가 죽어 슬퍼하지만 에마는 진심으로 샘을 위해주고 에마를 믿기로 하죠 한편 테크나이트는 보트 플러스 추리 TV 시리즈의 주인공 짜고 갈 프로그램으로 현실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합니다 PD 수첩이라 보면 되죠 곧 얽힌 졸업생이 테크나이트 하지만 방송인은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한 인디라 멍청해 보이는 테크나이트를 과도하게 빨아주고 그의 진짜 일은 방송 따위가 아니라 방송은 연막일 뿐 그는 보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인디라가 긴장한 이유는 그에게 신문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마지갔기 때문 그의 능력은 미친듯한 관찰력이죠 표면적으로는 여론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해서 왔지만 애슐린은 루크가 숲에서 샘을 구하기 위해 브링크를 죽였다는 진실을 대중들에게 숨기고 싶어하고 테크나이트는 적당히 무고한 학생을 범인으로 잡아 덮을 생각 테크나이트가 또 원하는 건 하지만 샘은 숲에서 탈출했고 아직까지 위치를 모른다고 말하면 쥿대는 상황 대신 테크나이트는 루크 친구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망해버린 인디라 케이트의 기숙사로 온 안드레 폴라리티가 다 알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 하지만 안드레는 더 이상 아빠 폴라리티를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심령술을 할 수 있는 루퍼스에게 왔고 야매가 아닌 듯한 루퍼스 하지만 에마의 물건으로 찾는 루퍼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앉는데 바로 기절해버렸죠 속옷도 벗고 있는 루퍼스 마리는 놀라서 터트려버리죠 루퍼스가 쓰리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 조던이 구해주러 온 것 조던은 무모한 행동을 한 마리에게 하지만 조던이의 말을 찾지 않는 이유는 학장조차 두려워하는 테크나이트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긴장한 폴라리티 테크나이트가 인터뷰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터뷰가 시작되고 아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폴라리티는 대신 대답하지만 안드레 사실을 말합니다 점점 센 질문을 하고 심지어 케이티는 루크를 서포트하기 위해 범죄업을 그만두고 히어로 맨시인먼트를 전공했습니다 테크나이트가 더 파고들려고 하자 장갑을 벗으려고 하지만 바로 캣션 테크나이트 로크에게 열등감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뺏었다고 억측하고 안드레는 참지 못하죠 개급발진해버립니다 한편 에마 음식을 먹고 원래대로 돌아왔죠 에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초능일 걸 알려주는데 샘은 오히려 조화를 해버리죠 두 사람은 가까워지지만 아직 세상을 무서워하는 샘 하지만 샘 다시 멘탈이 흔들립니다 한편 범죄업 수업에 온 말이 급한 인디라는 바로 조그만한 신발을 근거로 에마의 행방을 묻지만 그리고 수업을 하는데 테크나이트가 강연을 와버렸죠 마리에를 지원자로 받고 그녀를 심문하는 테크나이트 인디라가 시켰던 대로 대답하는 마리 하지만 인디라가 시켰던 대로 대답하는 마리 하지만 바로 거짓말을 알아듭니다 마리가 브링크 교수의 방역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라는 데크나이트 테크나이트의 압박 질문에 마리는 사실대로 말해버리죠 이제서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던 분명 5위 이내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학생에게 루크의 죽음을 뒤집어 씌울 수 없다고 판단한 테크나이트 바로 타겟을 바꿔버립니다 인디라는 아직 테크나이트에게 샘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눈치채버렸습니다 조져버린 인디라 그리고 도넛을 가지고 가는 데크나이트 한편 샘은 다시 환청에 시달립니다 TV에서 환각은 숲에서 일하는 닥터 카르도사를 죽이라고 하고 리얼 맛이 가버린 샘 급발 찌느라고 런을 해버리죠 한편 폴라리티에 대한 환상이 계신 안드레는 꽉 추가 따윈 동상을 보고 머리통을 찌그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마리를 찾아온 조던 조던은 마리가 테크나이트에게 대놓고 말해 걱정하는데 그리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다시 미국이 급발진 야스각을 잡죠 하지만 이때 돌아오네마 그리고 조던은 닥터 카르도사가 사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나이트는 인디라를 찾아왔죠 테크나이트는 그녀가 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망이 확실지 되는 종양이 있는 테크나이트 그리고 테크나이트는 구멍성의자였죠 당연히 시청자들은 극혐할 것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시키는대로 방송을 보내죠 구멍을 본 뒤 녹화가 끝나자마자 구멍으로 가버립니다 한편 집에 도착한 닥터 카르도사 와버린 샘 마시 가버린 샘은 일단 아이들을 대피시킨 닥터 카르도사 그리고 도착한 고돌킨 학생들 샘은 자신을 잡아놓은 안드레를 알아보고 에마는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죠 이때 또 푸짐하게 똥싸는 안드레 바로 걔 패버리죠 너무 배가 고팠는지 에마는 이틈에 스파게티를 먹고 마리도 패버리는 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인이 된 에마가 깔아붕개버리죠 초능력이 우보고 피지컬 미만차 다 함께 샘을 도와주기로 하는데 끊겨버린 의식 마리가 동생을 찍어준 사진은 인스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캔달젠에서 사진을 오마주했습니다 레드리버 인스튜트에서 마리의 기숙사를 보면 골든보이도 있긴 하지만 퀸 메이버의 바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히어로가 되는 것에 간절했다는 것이죠 또한 입학도 하지 않았지만 고돌킨 대학 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는 더 보이즈에서도 출연했었죠 더 보이즈에서 휴이가 뉴먼을 조사하러 간 것은 바로 레드리버 인스튜트 그리고 휴이가 레드리버 입양하러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주 순식간에 마리는 나왔었죠 마리가 히어로가 되기 위해 적혈조술을 연습하는데 이때 바닥에 적힌 연도는 1965년 마찬가지로 고돌킨 대학의 공업을 들어가보면 1965년입니다 고돌킨 대학교 웹사이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이가 만난 조스피더 어린이도 어쩌면 이 친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돌킨을 소개시켜주는 인디라 학장 선장을 자세히 보면 세븐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애니도 있죠 하지만 포트 군식 X를 보면 애니의 벽화는 지워졌습니다 시즌3 마지막에 아들을 소개시켜줬던 홈랜더 하지만 친 애니판 시위대를 금쌀했었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뉴스가 잠시 나옵니다 그리고 홈랜더 바가 많은 만큼 옹호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또한 솔저버의 필살기를 대신 낳고 희생했던 메이브 공식적으로는 죽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젠 V에서 그녀의 굿즈는 VVA에서 프리미엄 리셀 되고 있죠 또한 안드레가 들고 있는 음료수는 터보러쉬 이건 에이트레인이 광고하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영화를 고르는 에마 영화 목록을 잘 보면 더 세븐의 메인 영화 세븐의 새벽이 있고 그 밑에는 터마이트 영화들이 있습니다 터마이트는 시즌3에서 에마와 비슷하게 작아지는 능력으로 과추를 간지럽히다가 실수로 남친을 죽였고 홈랜더에게 밟혀 죽었죠 그리고 더 밑에는 퀸 메이블 흑인 빡빡이 등이 있고 네번째 팝클론은 에이트레인 전 여친의 영화죠 여기서 세번째 영화 주인공은 모르지만 두번째 흑인 히어로는 바로 더보이 시즌1 에피소드1에서 스틸웰이 시장에게 로비할 때 사용한 사진만 나왔던 누비안 프린스라는 히어로였죠 젠 V로 돌아와 저스틴은 터마이트와 브라이언 싱어의 얘기를 하는데 히어로 영화 중 엑스맨 시리즈 감독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싱어는 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스틴은 우회에 비판한거죠 또한 고돌킨의 학과 두개 중 하나인 퍼포먼스 아트 대학의 아이콘은 바로 크림슨 카운테스 솔저보 이어 친이죠 또한 에마가 까먹었던 과자는 lgbt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는데 용감한 메이브 바라고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시즌2에서 라이브 방송 도중 홈랜더가 메이브를 아웃팅했었죠 그리고 이 문구는 더보이즈 시즌3에 나오는 보우트랜드에서 몇 번 더 나왔었습니다 마리와 에마가 마시는 커피의 이름은 지터빈 커피 이 커피는 더보이즈 코믹스에서 나오는 커피 브랜드 이름이고 드라마 더보이즈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테크나이트가 여친을 가져갈 때도 보입니다 또한 성범주자 물리적 고자루퍼스 제가 제작한 영상에서 생략했지만 그가 쓴 모자는 킵 아메리카 세이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트럼프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며 킵 아메리카 세이프는 홈랜더 시위대의 문구입니다 에마와 샘을 찾는 과정에서 조던은 맹겔레라고 하는데 여기서 맹겔레는 나체 요세프 맹겔레로 의사였던 그는 수용자에게 인체 실험을 한 또라이죠 고돌긴 대학이 숲에서 하는 짓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 것 같습니다 뜬금 나치는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코믹스에서 등장한 테크나이트 구멍 성의자 잉크는 마지막에 밝혀지기 전에도 수차례 구멍으로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믹스에서 백만장 절아서 수채를 입고 활동하는 컨셉이지만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구멍 성의자이죠 하지만 코믹스에서 더 심한 건 죽기 전 유성이 지구에 충돌할 위기에 처하자 유성에 박아버려 지구를 구하는 상상까지 했었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